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수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면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값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코를 골았죠 소리가 좀 크네요 들숨에서 혀가 마지막에 끌려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상태는 기도가 좀 막혀 있다 막힌 채로 호흡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보는거죠 여기서 수면 시간이 6시간 40분 했었고 쭉 보면 혈중 산소 농도가 88에서 9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보면 이 오취에서는 움직임과 산소포화도 등을 봐가지고 수면의 단계를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렘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그래서 깊은 수면이다 렘수면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주는데 내가 26분을 깨 있었고 렘수면이 1시간 반이고 얕은 수면이 4시간 21분 깊은 수면 24분 5%밖에 안 됐다 그리고 혈중 산소포화도가 지금 오전 3시 이 무렵에 3시 좀 넘어서 산소포화도가 88%까지 떨어졌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제가 가드를 끼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제가 따로 본 게 있습니다 3시 넘어서에 산소포화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손가락에 끼우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91% 91% 90% 장치를 낀 날 안 낀 날 이런 거를 쭉 축하하면서 이때를 한번 볼까요 이 날은 장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휴일 날 뭔가 일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피곤한 상태고 이제 힘을 많이 써서 등 쪽 근육통이 좀 있었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피곤한 날 확실히 보면 이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장치도 안 끼고 그리고 심장박동도 상당히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몸에 뒤척임도 많죠 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끼고 자기만 하면 이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소리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소리로 좀 더 뭔가 좀 부족하다 왠지 성이 안 찬다 좀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워치를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워치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해보고 싶다 나의 수면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런 걸 사가지고 내 수면을 밤새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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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